4세기의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로마에 의해 순교할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신문관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면 너를 집에서 추방하여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집이니 내가 어디로 추방되더라도 그것이 나의 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문관은 말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몰수하겠다. 불가능합니다. 저의 모든 재물은 하늘나라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가두어 아무도 만나지 못한 가운데 외로움 속에 죽게 만들겠다. 그러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날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신문관은 신문하기를 그쳤다고 합니다. 죽음이 눈앞에 왔지만 이 위대한 교부는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움도 없었고 끝까지 평안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란 뭘까요? 평화를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팍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피스가 나온 것인데, 라틴어죠. 팍스로마나, 로마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죠. 반발하면 강력한 힘으로 찍어 눌러서 결코 반항할 수 없게 만드는 그 힘, 그걸 평화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평화를 좋아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평화, 무력적인, 강압적인 평화. 이것을 팍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종류의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인데, 이건 헬라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헬라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원하는 평화입니다. 철학적인 평화죠. 공평하고 자유로우며, 논리와 이론의, 사유의, 모순이 없는 마음의 평화, 정신적인 평화,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평화, 그것을 에이레네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화가 뭐냐?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소리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하는 평화입니다. 종교적인 평화, 영적인 평화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평화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로서의 평화, 그런 평화를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평화 중에 어느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환경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십자가가 눈앞에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만약에 이런 형편 속에 들어간다면 놀라고 두려워하고 멘붕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가지고 계셨고, 그런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런 평화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차원이 다른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CM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죠.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주울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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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출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절대 평안, 평안을 내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완전한 평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세 가지라고. 첫째는 이 평안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선물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이 평안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앞에 있는 사건과 나와의 관계를 부정해야 합니다. 그게 30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온다는 말이 뭘까요? 이 십자가 사건은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 사건 뒤에는 많은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많은 불이한 힘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잘못된 재판을 하는 빌라도 청도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련유다 그를 부추기는 유대교 시도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가는 제자들 그리고 더욱 그 뒤에는 사탄의 음모가 있는 거죠.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고 가는 그 강력한 힘들을 총칭하여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내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랬어요. 그것과 나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이 사건의 엄청난 힘과 그 위협 앞에서 그것과 예수님과의 마음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엄연한 현실을 예수님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는 여기서 우리는 사실과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과 현실은 다른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세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있는데 그 전쟁은 사실이죠. 맞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받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마음만 안쓰러울 뿐이지. 왜? 그것은 단순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자녀가 우크라이나 전투가 일어나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죠. 더구나 내 아들이 전쟁에 참여했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마음이 거기 가는 거죠. 그 전쟁이 나에게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관심을 가지고 전황에 따라 울고 웃고 수없이 전화를 하면서 마음을 졸일 겁니다. 왜요? 이제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내게 전쟁은 현실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에 내 마음이 철커덕 붙어버리면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 그 말은 뭐냐면 그것과 내 마음과의 관계를 끊어서 단순한 사실로 전락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재판하고 죽이고 그런 모든 사건 다 상관없다. 나는 그것에 내 마음을 밀착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을 어디다 두고 있을까요? 세 번째 이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31절인데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종을 온전히 보여주기를 바랄 뿐인 거지 왜냐하면 십자가사건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잔이며 나는 그걸 통하여 사랑과 순종을 보여주는 거기에 내 관심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말이죠 이러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건만 쳐다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보이는 사건에는 관심을 끊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난 사건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밀착시킨다는 것 그 결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현실로 느끼는 겁니다. 그럴 때의 평안이 찾아오라고 얼마 전에 어떤 환자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눈에 옛날 영화관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관 기억하시죠? 앞에 커다란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 영상이 막 돌아가는 거고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무심코 뒤를 싹 봤는데 영상에서 필름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필름이 돌아가는 그대로 화면에 비치게 되고 사람들은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스크린에 비친 영상을 바꾸려고 한다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화면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화면은 영상일 뿐이고 중요한 것은 필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은 영상이고 실제는 필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 눈앞에 이런저런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것은 다 일종의 영상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실체인데 이 실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가 질병을 바라보면서 겁을 내고 두렵고 두렵고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병의 형태가 아니고 그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해 줬어요. 내 앞에 나온 병명 때문에 놀라고 두렵고 답답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낙담하고 무서워하고 겁내지 말고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세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 개념을 정리해 드릴 테니 집중하시고 이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존재 자체와 존재 물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철학용어입니다. 존재 자체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존재케 만드는 근본 원인 이걸 존재 자체라고 불러요.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지 아니라 그런 말 있죠. 이걸 철학용어로 바꾸면 존재 자체가 됩니다. 그럼 존재 자체와 상대 개념은 뭐냐 하면 존재물 이라는 거예요. 존재물 이란 뭐냐 존재 자체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 존재물 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 자연 만상 우리 모든 존재와 모든 사건 다 존재 버려요. 이것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존재 자체를 다른 말로 바꾸면 있음 자체가 돼요. 있음 자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음 자체가 있음 자체가 뭐냐 모든 것을 잊게 하는 그 큰 원인이 있음 자체예요. 하나님 이죠. 그럼 거기서 파생되어 나온 존재물은 뭐로 부르느냐 잊게 된 것 뭐라고요 잊게 된 것 잊게 된 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 가지요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것 두 번째는 언젠가는 없어진다 그게 잊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있음 자체예요 잊게 된 거예요 잊게 된 거예요 내가 없었을 때가 있었다니까 그리고 언젠간 사라진 다니까 세상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내가 만난 모든 사건은 다 뭐냐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잊게 된 것이 잊음 자체와 나와의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평안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하는 것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자녀입니까 그렇죠 자녀 소중하지 그런데 자녀는 있음 자체가 아니에요 잊게 된 것이 그 잊게 된 것이 잊음 자체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속에 들어가서 나의 관계를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짱거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이걸 치워야 되는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돼요 자식을 내가 미워하라거나 외면하라거나 무관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고 헌신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나와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 더 가까워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자녀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제대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는 것 더 중요한 게 그렇게 될 때 자녀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바로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돈이 없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마음이 없다는 사실에 철컥 붙어버리면 돈 없다는 사실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불안해기 시작하고 돈 더 벌어야 되는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돈 하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거죠 돈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여러분 돈과 여러분의 관계 마음의 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어느 것이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돈이 뛰어들어서 평안을 방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재벌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데 빨리 채워주세요 이것도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돈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방해되지 않도록 돈 때문에 평안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주소서 아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병 들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약을 먹어야 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질병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질병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아멘 그리고 그 질병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평안이 없어집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의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의 노예들이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랬어요 모든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평안을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걸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끼어든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것이든 내가 미워하는 것이든 그것을 제거하면서 이것은 나와 관계가 없도다 마음으로 관계를 끊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은 하지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길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밀착시켜서 주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할 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나에게는 진정 그런 평안이 있는가 내가 만난 사건과 상관없는 절대 평화를 나는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떠나갈 수 있겠는가 그걸 위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질문해야 돼요 돈 문제가 나를 괴롭히고 자녀들이 우리를 흔들고 사업이 내 마음을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하고 부부관계가 나를 괴롭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현실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것과 그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서 그것을 사실로 돌리고 하나님 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의 진실한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릴 잊게 됩니다 그것이 있음 자체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존재물이 존재 자체와 나와의 관계를 흔들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참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더 여러분 자신이 평화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주소서. 그 평안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도록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주님.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요? 주신다고 했는데. 가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원인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환경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일 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바라온이 절대로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신앙의 싸움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리고 점점 더 우리가 평안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마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그 평안을 구하게 하시고 내 앞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 그것은 나와 관계가 없다. 내 마음에서 그것을 밀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밀착하게 하옵소서. 내 관심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기어들지 못하게 하시고 기어든 것 있으면 빼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사건 앞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잡아 매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현실이 되는 참 평안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